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3학년도 9월 모평 나영 1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한눈에 쫙 보이네요. 로그 3의 x라는 로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들이 쫙 나와있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빠르게 가조건, 나조건 보면서 한번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조건을 봤더니요. 점 CN은 선분 AN, BN과 X축의 교점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X축과의 교점이라는 소리는 Y자표를 돌려서 알려주는 거라고. Y자표가 얼마? 0이었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선분 AN, CN인데 선분 CN, BN의 길이의 비는 1대 1이에요. 자, AN, CN을 봤더니요. 여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N, CN을 봤더니 여기 형태겠네. 얘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한테 선택권이요. 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 AN과 BN의 좌표를 그냥 잡은 다음에 4분 때리시는 거죠. 1대 2로요. 그때의 Y자표는 누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갈 거예요. 얘를 닮음인 도형으로 접근할 거거든. 잘 봐요. 자, 여기 직각으로 내렸고요. 여기서도 직각으로 내렸습니다. 자, 얘네 두 개는 서로 어떠한 도형이 될 수밖에 없어. 닮음인 도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1대 2라고 치면 높이도 1대 2가 될 거고 밑변의 길이도 1대 2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닮음으로 접근해서 좀 더 편하게 갈 겁니다. 자, 그럼 문자를 잡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에서요. 문자를 하나 정해줬어요. 누구를 정해줬냐? X자표가 N분의 1이다. 누구의? AN에. 그러니까 우리 AN의 X자표를 뭐라고? N분의 1로 잡고 가시면 되겠죠. 자, 얘 잡고 문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힌트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가조건과 나조건이죠. 나조건은 닮음비로 간다고 했어. 길이가 몇 배 차이 난다? 두 배 차이 난다. 그럼 나조건은 끝난 거잖아요. 그럼 남은 거 뭐예요? 가조건이 되겠죠. 가조건에서 돌려서 알려주는 건 CNY자표가 0이다라는 걸 돌려서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Y자표의 길이에 한마디로 여기에 두 배 때리고 연석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0이에요? 얘 음수입니다. 음수예요, 음수. 그러니까 얘랑 얘 두 배랑 그냥 더하면 0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두 배 때는 거랑 얘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AN의 Y자표 그에 따른 BN의 Y자표까지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BN의 좌표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BN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요. AN을 먼저 나타내셔야 됩니다. AN. 자, AN을 나타낼게요. X자표를 알고 있습니다. N분의 1인 걸요. 그때의 Y자표는 로그 3의 N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형태 그대로 놔두니까 불편해서요. 이렇게 바뀌셔도 상관없겠네요. 마이너스 로그 3의 N이라고 바뀌셔도 상관없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AN의 Y자표 나타냈죠? 자, 여기에 두 배랑 뭐라고? BN의 Y자표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길이 자체는 두 배 차이지만 이 좌표는 음수라고요. 음수. 얘는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BN의 Y자표를 찾는 과정입니다. 자, BN의 Y자표를 모르니까 뭐라고 잡을까? 알파라고 잡을까요? 알파. 알파에다가 더했어요. 누구를? AN의 Y자표의 두 배를요. 그러니까 플러스 대신에 뭘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2 로그 3의 N이라고 바뀔 수 있겠네요.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 알파라는 녀석은 2 로그 3의 N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쿵 바꿔놓을게요. 로그 3의 N제곱의 형태라고요. 자, 알파가 뭐였어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낼게요. 알파가요. 이 길이 Y자표였습니다. 우리 Y자표 찾은 거야. 로그 3의 N제곱이라고요. 자, 이 BN의 Y자표가 로그 3의 N제곱입니다. 어디 위에 있는데? 로그 3의 X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X자표는 당연히 N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뭐라고 다시 해? N제곱이 될 거라고요. 자, 문제 끝났죠. 문제 한번 볼까요? CN의 X자표를 XN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리미트를 계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미 X자표 두 개 알아냈잖아. 그럼 여기에 길이의 비 몇 대 몇? 1대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X성분끼리만 내분 때려주자고요. 선생님은 닮음으로 가서 Y성분은 내분을 안 때리고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닮음 말고 그냥 처음부터 내분을 가실 분들은 뭐 BN 콤마 로그 3의 BN제곱 아, 로그 3의 BN이라고 잡으신 다음에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요. CN의 X자표를 실제로 찾아볼 겁니다. CN의 X자표. 자, X성분을 봤더니 3... N분의 1이었고요. 그리고 BN의 X성분을 봤더니 N제곱이었습니다. 얘를 몇 대 몇? 1대 2 내분 때려줄 거라고. 내분을 때리니까 두 개를 더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XN은 3분의 대각선 곱하니까 N제곱이 될 거고요. 대각선 곱하니까 얼마? N분의 2가 나오겠죠. 이 상태 그대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N으로 양쪽을 다 곱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위아래 N 곱하니까 3N분의 N3승 플러스 2가 XN인 거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XN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XN 구해놨으니까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바로 한번 대입합시다. 3N의 3승분의 N3승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앞에 리미트. 끝났죠? 최고차항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3N3승분의 N3승이니까 정답은 얼마?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요. BN이 지금 핵심이었거든요. CN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어. BN만 잡으면은 4분으로 접근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CN 같은 경우에 BN만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라면. 그래서 선생님은 BN의 Y좌표 한마디로 그 높이를 알파라고 잡고 길이로 접근을 한 거고요. 만약에 너무 그게 힘들다라면 BN, 뭐 아무거나 알파 콤바 로그삼 알파로 가셔도 되고 뭐 BN 콤바 로그삼 BN으로 가신 다음에 실제로 그냥 X성분, Y성분 다 4분을 때리세요. 그러니까 4분을 때렸을 때 Y좌표가 얼마? 0이 나온다라는 걸 통해서 이 좌표 하나 구하시면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단계부터는 똑같이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당연히 두 번째 단계에서 요거 할 된 과정은 없겠죠. 왜? 이미 내분을 한 번 때려놨으니까 그대로 대인만 하시면 3N분의 N3승 플러스 2라는 식 바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형을 잘하면 좀 편해져요. 왜냐하면 내분할 때 좀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잘하면 좀 편해진다. 그렇다고 길이의 B로 가는 거 어우 좋은 풀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 § § §